네, 휴민이와 함께하는 믿앤그린이예요. 떡볶이 뚜껑이 열렸는데요. 아, 정말 좋아요. 제가 떡볶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음식과 함께 너무 즐거운데,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서 하는 거래요. 네, 먹으면서 할게요. 한국분들도, 저희 한국 팬분들도 계시지만 또 해외에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신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의 매운, 뭔가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떡볶이를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되게 많네요. 네, 이게 들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제가 맛있게 하나 먹어볼게요. 어머, 치즈야. 네, 제가 치즈 떡볶이에요. 근데 제가 엄청 매운 건 잘 못 먹거든요. 어머, 어머. 여러분, 이렇게 매운 거에 또 이렇게 같이 치즈를 함께 넣어서 먹습니다. 되게 많아요. 안에 소시지도 있고요. 죄송해요. 저만 먹어서. 여러분 떡볶이에요. 이투? 이투인가? 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매워. 아니, 뭔지 아시죠? 벌써 매운 거. 아, 근데 매워요. 이거 진짜 매운 거죠? 매운 거죠? 원래 매운 거 참고 먹어야 돼요. 참고 하나만 치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치즈입니다. 매울땐 하나 더 먹어야 돼요. 매워요. 매워요. 여러분, 참고의 떡볶이는 맛있습니다. 매울땐 하나 더 먹어야 돼요. 매울땐 하나 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즉 Moi닷 이루는 게 있습니다. 매울땐 하나 더 먹어야 돼요. UP